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코로나 이야기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충북대학교 병원이 다시 또 언급실이 일시 중단이 됐네요. 여섯 분의 전문의가 계신데 두 분이 이제 아마 병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문의 두 명이 휴가 병가 휴가 병가를 하면 언급센터가 다 들 정도니까 아주 적은 인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전공이 병원 이탈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가 쌓인 데 따른 조치다. 지금 여러분들 언급실 상황은 언급실에서 언급 조치를 취한 다음에 대학병원 대 전문가로 여러분들 환자를 이렇게 배분하는 두 가지 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언급센터는 인력 부족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 기존 언급실 전문의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분의 여기에서는 충북 대학에서는 여섯 분이 근무하셨는데 여섯 분 가운데 두 분이 아마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전문의 여섯 분 가운데 두 명이 휴가와 병가를 사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전공기가 빠진 문제가 이제 발생한 거죠.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14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전 8시 30분까지 정부가 내세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의가 나고 여러분들 공보위를 필요한데 여러분들 파견해가지고 그렇게 세결하겠다. 다 이제 언급 조치이지 않습니까 언급 조치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언급센터에 지금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계속 공병호 tv를 보시고 의견을 남기신 분이 있거나 또 제가 방송에서 언급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이야기를 계속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적당히 덮고 대충 뭉개고 이런저런 헛소리로 급주고 자기가 장관할 때까지는 큰일 없을 거라 보는가 봅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의대생들이 바보인가요? 이지호 교육부 총리가 편히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그냥 두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생 1만 8천명을 농락한 제값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냥 덮고 넘어가기가 힘드죠. 선거는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항하는 사람들이 소수였으니까 선거는 반항하는 사람이 소수고 그다음에 검찰 경찰 감사원 선관위 이런 데가 다 여러분들 언론 이런 데가 공동보조를 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싸워야 될 전선이 너무 넓습니다. 전국 방방곡국이 다 전선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의 이름 관련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덮고 대충 뭉개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언급센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중단사태가 생긴다는 것은 정신이 바로 박힌 사람들의 이야기는 경보험인 거죠. 심각한 경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안을 주로 보기 때문에 경보험을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나중에 경보험 자체가 커져가 뭡니까 큰 화를 당하겠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감염 속도가 무섭습니다. 치사율은 낮다고 하는데 가족 3명이 걸려서 걱정입니다. 보통 성인들은 치사율이 낮겠죠. 중증 질환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대충 잘 때울 수 있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지 않습니까 잘 때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바른 쪽으로 항상 가야 되는 겁니다.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은 온몸에 여러분들 올바름이 배여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자기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을 대하든 간에 성실히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환방의 간당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무리하지 않고 불법 피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탄력 학사 운영 일정 수업 안 드려도 뭡니까 애플을 주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의과대학 정원이 2천 명 증가시키더라도 강의실에 있는 게 전혀 문제없다 뭐 이런 거 멀쩡하게 6천 6백 명 수도권에 병상 돌리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 만 명을 늘리면서 국민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OECD 기준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적으니까 의사 수를 1년에 2천 명씩 만 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국민들은 한 거 아닙니까 장차관 대통령이 다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짓말이 몸에 베여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는 죽었다 까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큰 화근으로 돌아온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이러면 확산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코로나 감염 속도 무섭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로 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진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전혀 지금 정부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한 일 때문에 좀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이런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자기 내가 사고 쳐놓은 수도권 병상 6600병상을 이번에 뭐 같은 윤 대통령이 만만하니까 윤 정권 하에서 정당화시켜 보려고 한 겁니다 근데 만만한 윤통이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하기에 본인도 선거 이용이라는 잔머리도 한몫했겠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의로사태의 본질과의 핵심을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박민수 차관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수도권에서 6600병상을 확장한 것을 여러분들 다 라이센스를 준 거 아닙니까 라이센스를 줬으니까 그게 풀로 가동되도록 협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권력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조경 장관은 잘 몰랐을 것이고 박민수는 확실히 그게 중심적인 인물이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득했겠습니까 이런 고위관리들은 어마어마하게 노예합니다 노예하다는 것은 뭔 겁니까 자기의 보고선상에 있는 대통령의 무엇을 건드리게 되면 대통령이 홀가닥 넘어갈 줄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위관리들 차관 장관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얼마나 머리가 발전되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매일 방송을 하기 위해서 6시간 8시간 전 준비해가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드는 머리가 발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민수 차관과 조경 장관의 머리는 그런 고도의 정치 활동에 익숙한 머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을 설득한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뭘 건드린 겁니까 한 건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재미 볼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한 번 터뜨리시게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게 이런 설득 안 했겠습니까 후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글을 많이 썼기 때문에 소설을 쓴 사람 아니지만 픽션이 다 머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박민수가 조경을 설득했고 두 사람이 짝짝꿍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아주 아쉬워하는 부분 대통령이 간절히 갈리급해하는 부분이 뭡니까 총선 승리 총선 승리 총선 승리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뭡니까 한 방 터뜨리는 겁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한 방 보는 겁니다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만한 윤 대통령이 여기에 딱 넘어간 거거든요 하기에 선거 이용이라는 윤 대통령의 잔머리도 한몫했겠죠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한 거죠 이렇게 돌아간 겁니다 다 이제 알려진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무슨 신뢰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윤 대통령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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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자유니까 그러나 논평하는 사람은 이렇게 거짓을 까발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들통이 나는 겁니다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다 나는 겁니다 어차피 한국의 의로는 고질적인 저수가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파산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겁니다 개원이들의 수익성은 한계에 달하여 표원이 많이 목도되었고 오히려 치킨집처럼 우후죽순 동네 병원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받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자식이 의대에 입학하자마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영어공부를 독려하고 나 스스도 같은 영어공부를 하는 솔선수부만 했지만 아무래도 위독경입니다 올 상반기에 윤대통령의 고집으로 애가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는 영어공부 usml 신청 등록 인강수강 주 6일 2시간씩 슈퍼알바 몸을 만다고 헬스 등 운동 과몰입 세상 물증 모르던 아이가 기특하게 변했습니다 윤대통령에게 진짜 감사해야 될 겁니다 감사해야 되죠 활로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네요 이제 여기 전문의로 언급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 와중에 충청도 보건의로노조는 임금인상밥을 한다고 합니다 병원이 망할 상황인데도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이 망해 실직자가 되면 실업급여 탐에 된다는 식입니다 그래 더욱 임금인상시켜서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합니다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시는 언급센터의 전문의께서 충청도 보건의로노조가 임금인상 파업을 한다고 그러네요 돈은 뭐 하늘에 떨어집니까 다들 정신들이 나간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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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